안녕하세요! 오늘은 꼬마장과 프리미엄 식당에 아침 아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쿄호젤리 청포도젤리 먹방! 레츠고! 오늘은 유행하고 있는 쿄호젤리를 가져왔는데요.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. 이게 진짜 비싸다는 젤리인데 세 봉지에 5만원인가? 그 정도 합니다. 그리고 이 청포도젤리도 세 팩에 4만원인가? 줬던 것 같아요. 되게 비싼 젤리. 자, 오늘은 이 젤리를 드디어 먹어보네요. 와, 되게 탄성이 강하네요. 자, 그럼 그냥 뜯어먹어볼게요. 되려나? 뜯! 되네요. 얘는 떨어져서 못 먹는데 아쉽게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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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쉽지? 이게 진짜 맛있네요 이게 그냥 다른 분들 리뷰하는 거 보니까 포도주스 맛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포도주스 맛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포도향 향수를 먹는 듯한 느낌 포도향 방향제 같은 느낌 엄청 향이 강해요 자 다음 얘는 청포도젤리 얘도 그냥 먹어볼게요 되게 쉽네요 영롱 얘는 되게 식감이 다르네요 되게 탱탱하고 씹는 식감이 되게 잘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튼 부서지는 그런 식감이에요 반으로 쪼개지는 느낌 자 이건 꼬챙인데 얘로 한번 찔러볼게요 앞에 거 얘는 딱딱하네요 약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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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요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요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요 데뷔벅ache 아이팬 오 오 오 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다음 계란 오징어 소고기 버려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참기름 콜라 젤리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괜찮은 젤리인 것 같고요 청포도 젤리는 식감은 별론데 생긴게 콜라 젤리보다 더 예쁘고 냄새는 청포도사탕 냄새가 나는데 맛이 전혀 다른 맛입니다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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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